원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Just One! 안녕하세요 원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원팀이 팀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My Music Taste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원팀의 리더 를빈이고요. 네 저는 원팀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진우입니다. 네 원팀에서 랩을 하고 있는 조사비슈가 뽀의 릴스입니다. 네 원팀에서 메인 댄서를 하고 있는 재현입니다. 네 원팀에서 랩을 하고 있는 망계성훈입니다. 네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Feel in the Blank를 할 건데요. 말 그대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Let's go! Let's go! 음악이다. 긍정이네입니다. 섹시? 원장님이다. 귀여움이다. 지금 상당히 듣고 있는 나의 머리 소리다. 어! 튀어나온 입술이다. 눈매다. 먹방합니다. 소리다. 알지. 음악 생각하느냐. 혼자 한강도입니다. 게임. 캐치볼 어디와? 자전거 타기다. 자전거 타기다. 자전거 타기다. Honest이다. You & Village이다. 롤링롤링이다. 습관적 바이브다. 플러스 & 마이너스이다. 간백질 함유량이 많은 김식이다. 라면이다. 고기다. 김치찌개다. 육회다. 예수이다. 예수이다. 함께 불러야 한다. 수액이다. 환상적이다. 청량함이다. 수의사가 되려 했을 것이다. 지금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댄서가 됐을 것이다. 미수 선생님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행 가이드를 했을 것이다. 아이스 인 더 컵이다. 아이스 인 더 컵이다. 바우치우이다. 아이스 인 더 컵이다. 롤링롤링. 습관적 바이브다. 아주 바쁜 빛일 것이다. 멤버들과 함께 세계 투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접돔에서 만석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과의 외로운 행복한 원딜일 것이다. 큰 시선 시기에 가 있을 것이다. 어.. 감동이다. 놀이터이다. 놀이터이다. 스웨이다. 둘 셋! Just One! Just One이다. 아.. 자유롭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Feel in the Blink 어떠셨나요? 저희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네 해외에 계신 팀원분들에게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원분들과 저희 원팀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는데요. 바로 MyMusicTaste.com에 가셔서 저희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다니까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원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Stop Wishing. Start Making! Just One! Ready, wild!